지난해 마무리 짓지 못한 쌀 직불제 개편 논의가 올해 농업계의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쌀과 밭 직불제를 통합하고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주는 게 핵심인데요. 연간기획 농업이 미래다. 김건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불제 개편안은 현재 4개로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통합하고 재배 작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쌀농가에 대한 소득 보전이 벼농사 유인책으로 작용해 과잉 생산과 재고 증가, 쌀가 발악의 악순환을 낳았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계호 농식품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직불제를 공익형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회에 농업이 갖는 농업 외적 공익기능들이 있거든요. 환경 보존을 한다거나 농촌 공공채를 유지하도록 한다거나 이러한 기능들에 대해서 보상적 차원에서 직불금을 그러한 방향으로 개편을 해야 되겠다. 통합된 직불금의 재정규모는 1조 8천억 원입니다. 농업계는 쌀값 안정대책을 먼저 내놓고 직불제 예산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통합을 추진하는 4개 직불제의 최근 3년간 평균 지급액이 1조 9천억 원입니다. 직불 예산을 크게 늘리고 쌀값 안정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직불제 개편의 가장 부정적인 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직불제 예산 3조 2천억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 농민회는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세우는 첫 단계부터 농민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올 상반기까지 시행계획을 만들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게 정부 계획인데 예정대로 진척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